안녕하세요. 위미입니다. 네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 위미 형,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왜 잘해? 진짜 맨날 루카스 나를 칭찬해요 맨날 위미 형 너무 잘생겼어 위미 형 너무 멋있어 그러면 진짜 자신이니까 아니야 여기 다시 옛날 숙소 왔는데? 여기? 기억나요? 2년 전에 그 샀는데 맞지? 맞아요 우리 방금 그... 방금 루카스도 생방송 말했는데 우리 방금 둘이 뭐가 찍는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끝나고 같이 집에 돌아가요 네 처음 생방송 혼자 하는 거 너무 어려워 신호 연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끝날게요 안녕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빨리 가서 먹고요 네,吃饭的话,大家 빨리吃饭吧 굿 이브닝 빠이